이게 내가 살고 있는 조선이지 그러니 작작들 좀 하거라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으니까 나한테 진짜 용관이 뭡니까? 사람 귀찮게 하는데 소질이 있으셔 왜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게 합니까 자꾸 처음 태산 가래 이마 오즈오 뷰이 미리네스 아무래도 몇 될 것 같네 잘 따라오게 답시다 분명 내가 도움이 될 거요 장담하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거요 그냥 하여튼 한 번 더 하여튼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